저기요 저기 선생님 뭐하세요? 지금 딱 걸린 표정인데? 뭐야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마냥 이거 뭐 있었는데 그래 이거 위험할 뻔했네 빈 초콜릿 꽉이 초코우유 꽉이 있네 아주 그냥 재밌었나봐 근데 표정이 귀여우니까 오케이 근데 초콜릿은 위험해요 다 먹은 거여서 다행이지만 드링 오케이 가자 다 뒤졌으면 가자고 어떻게 뒤가 그렇게 쪼끗사 있어? 가자 가자고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얘가 보면은 부엌 안에서는 걸음이 느려져 이거 봐 막 그 있잖아 어디 애기들 애기들 뭐라 해야 되지? 물웅덩이 이런 데 가면은 하염없이 걸음이 느려지는 것 마냥 아주 백지롱이 딱 그래 부엌에 있으면 아주아주 걸음이 느려져 왜 거기 앉아있어? 거기 아무 볼일 없어 빨랑 와 빨랑 와 빨랑 와 빨랑 와 빨랑 와 빨랑 와 아무것도 없어 빨랑 와 larger 온다고펜 주는건 아니다 자 자 고구마 먹어라 고구마 먹어라 왜 사람 놀래냐 이거야? 아 왜 걔 놀래냐? 자, 코와! 고구마 별로야? 꿀이다 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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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가 없어 오이가 없어 오이가 없을 수도 있지 꿀꿀꿀꿀 당장은 통화화음이 감사드립니다 뱉어라 마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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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